자, 안녕하세요. 혈압마라톤 달려볼게요. 바로 뛰어갑니다. 이 버전은 기존에 제가 좀 즐겨였던 그 버전인 것 같은데 일단 방장은 아니에요. 주인게임으로 들어왔고 아, 리버다. 제발 잡아줘, 누가. 어어, 닥카칸. 닥카칸 잡아야죠. 어어, 마인 좋아요. 락다운을 당했었는데, 마인 덕분에 잘 피해가네요. EMP 어디가 장갑 55라서 잘 안 잡혀요. 스톰한테는 좀 아프긴 한데, 빨리 가자. 잡을 준비, 그렇지. 안 돼. 양념 맞으면 안 돼. 때려. 아야, 왜 공격에 안 나가. 오케이, 밖으로 나갔다. 여기로 돌아가겠죠? 오케이, 타고. 오, 드론. 제발, 좋은 애 떠라. 아잇. 아잇. 안 좋은데. 빨리 줘, 빨리. 저리 짓고. 아, 근데 이게. 저쪽에서 잡혀야 되는데. 데려가자. 어쩔 수 없이.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, 이제. 오케이. 250만. 총 300만까지 올렸고요. 난리 났다. 아주 그냥 신세계. 신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. 덕분에 저는 편하게 가네요. 음렬스님. 왜 왜 잡아줘. 어차피 못 잡지만. 신세계 왜 이렇게 많아? 몇 명이야? 하나, 둘, 셋 네 명이야? 신세계만? 세 명인가? 네 명인가? 세 명이네 세 명 아 이거 단단한 꽃게 아니었으면 바로 잡는건데 어? 아 단단한 꽃게네 신생 왜? 양아치다 스탑은 그럼 들게요 잡아줬으면 좋겠다 양아치 잡아주면 안돼? 아 안잡아주면 그냥 돌아가자 어? 다카칸이야 스톰싸야돼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되는데? 나 뭐야 아 똥싸게 나왔다 안잡아 리버 날 잡아줘 흫 흫 안잡을거야 어차피 느리게 가 아 아 아 오케이 빨강 거기갔다 신세계에 나 마이네아 잡, 잡힐게요 찌그리 여기 아 근데 다카칸 이거 대기중인데 여기 저거 잘 막아야될텐데 어 SCV 잡았다 다행이다 허어 야 450만 가면 안되는데? 깜짝이야 뭐야 아 450만 안돼 들어가게 냅두면 안되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아주 잘했구요 이거 가짜 아니야? 일로와 어디가 안좋은거 뗄때까지 잡아줄게 일로와 어? 뭐야 나 어디에서 잡힌거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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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잡혔지? 저거 잡아야돼 한 대만 더 때리면 될거같은데 어디갈라그래 어딜가 나르는 꽃게도 괜찮아요 75만이기 때문에 디펜시브만 사라지면은 근데 이리데이 또 곧있으면 사라지겠지 어 됐다 이거 잡힐 수 있겠다 채팅칠 때가 아니야 지금 채팅을 왜 쳐 스톰쌌어야지 아 그니까 채팅을 왜 쳐 조언에 노려봅니다 어 굿데이 커맨더네 아 너무 느려 굿데이 커맨더 못잡겠다 잡고싶었는데 에스치면 뭐 잡히겠죠 설마 그냥 가진 않을거고 일로와 스톰쌌서 빨리 잡아줘 그래 좀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 나는 아직은 아니야 왔다갔다 해야돼 꼴통? 더 올라와 더 어디 그냥 들어갈라그래 오케 오케 잡았다 와 이거 못잡을 줄 알았는데 이걸 잡네 아 근데 56만이야 2만 떨어졌네 젠장 어? 뭐가 초기화야 어? 포맨드? 아잇 그게 안된다 자 먹어 베리노버르드 나이스 한 대만 툭 쳐놓으면은 알아서 파게 될거에요 빨개졌으니까 시간 지날 때마다 내가 잡아줄게 왜냐면은 잡아놔야지 나도 안당해 나도 기계 뜨면은 당하니까 갈색도 잡아줄게 기다려 아 못잡겠다 미안해 아 기계 뜰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안돼 제발 그렇지 잡았어 아 아깝다 어디 마인 한번 깔아보시죠 마인 안깔거에요 그냥 들어가고 아 아깝다 SCB 최강륜이 있었네요 파가 이제 도착했어 아 캐리건이다 올려 그렇지 난 갈게 고마워 난 갈게 락다운까지 어? 야 그거 잡히면 안되는데 아 아깝다 참 아깝네요 이거 데미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져나온 사람 있으면은 지상명력은 잡아버릴게요 이거 드론같은거 있잖아 이거 봐 이런게 있다고 잡아야된다고 이런거 걱정하지마 내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 이럴거 대비하고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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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샷 흐흑 어? 올라오는거야? 나의 존재를 감지했나? 가자 아 몰랐던거 같은데? 알아? 알은거야? 모른거야 아 자표 한번에 그렇지 탱크가 나왔는데 신세계 잡는 놀이해도 괜찮을거 같은데 기회만 좀 있으면은 여기 고스트있나보다 아 아직도 있네 저거 자 일로오세요 잡아드릴게요 면도 잡아네 흐흑 다시가세요 너무 내려가면은 락다운 당해서 엄청 내려가긴 좀 힘들거 같고 다행이다 이리오세요 스톰 간지러워요 어? 아 일라소환이야? 젠장 신세계는 근데 그대로잖아 어 이거 진짜 마이네 잘 안죽네 얼마나 문빵이 강한거야 HP가 10만? 흐흐흐흐하 빨간색 오버레도 되게 되게 잘나온다 여기도 오버나왔네 아 연두 한번 더 잡아줘야되는데 레이스 안뜨나 레이스 떠서 좀 늦으려나 러어커 떴다. 가자. 제발 끝자리에서 레이스 뜨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타이밍상 아 안뜨네. 멍청한 뒤로 안뜨네. 위에 락다운하러 가야되겠다. 연두가 여기로 나올텐데 아마 락다운할 준비 뭐야 연두 어디갔어 아 여기로 나오네? 왜 저기로 나오지? 저기 골리암 뭐하세요? 아이고 아무도 락다운 못했어 파랑색 할수있어 그렇지 빠집니다 어디서 락다운하는지 모르게 어! 야 연두연두 아 괜히 빠졌어 아 저 락다운 가만있으면 할수있던건데 왜 빠졌지? 바보같이 제발 아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하하하하 아 아까워 연두 잡혔나? 들어갔나 연두? 잡혔다. 아 기계아니야 기계 떴어야되는데 근데 아직 마인있으니까 기계한번더 뜰수있거든요 자 일단 뿅뿅이같은 경우는 기분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기분좋게 락다운해주고요 연두 락다운할준비 아 또 저글링이네 왼쪽으로 빠져있어 제발 기계 떠라 연두 아 기계 안뜬다 하하하하 들어갈까? 기계 떴네 200만짜리면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잡아야되 이거는 200만짜리라서 잡을수 밖에 없어요 연두 락다운 한번 해주고싶은데 뭐 해방이야 아직있어 연두도 할준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아 왜 또 최강이 뜨냐 어 뭐야 아 원격 썼구나 하하하하 연두 원래 본인건 안터져요 어 SCV 떴어 괜찮아 하나 카색 오니깐 그렇지 찌그리 떴다 원 플러스 원 몇대 때리면 될거에요 하나정도는 지어질거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 여기 오네 오메랑에다르 흐흐흐 기계 그렇지 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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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고 기다릴게요 흠흠 흠 흠 들어가자 알아서 이거 풀리면 얼리겠지 뭐 타이밍 맞춰서 혹시 만약에 다른사람이 기계 뜰수도 있으니까 쓰읍 아 기계 맞아? 기계는 둘다 기계네 요건 잡아야돼 기다려봐 새처리 지어야지 잡아줘 이게 아 장갑 255라서 아 왜이렇게 좋은거만 떠 그렇지 이런거 떠야지 들어오세요 일단 어 저기도 락다운 있어? 흐흐흐흐흐 빨리 들어와 일단 아 기계 안떴네 하나 둘 셋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오 어 안돼 안돼 아 괜찮아 가자 가자 빨리 체력이 얼마나 맞지 이거? 311 아 좀만 더 때렸으면 됐을텐데 쉽게 안잡혀요 그래 그거나 뿌려 흫 여기 난리났다 포지션이 너무 안좋아 저 레이스가 15만짜리면은 괜찮은데 95만짜리인가 아 스캔 너무 막 많이 써봐주고 안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네 95만짜리인가보다 아 들어갔네요 아 초기화야 아 안돼 아 안돼요 590만까지 520만까지 어떻게 채운 돈인데 돈이 돼 점수인데 아 초기화 됐어 오 나이스샵 일단 들어오세요 150만 들어가시구요 들어가세요 다시 5 520만 그 이상을 획득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뭐 있지 아까 봤어 왜그래 아 이 골리아 꼬리나면 랜덤이네 이건 파괴해 불안해요 저거는 초기화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태우고 올라갑니다 840만이에요 벌써 어 저기 다크하칸 있다 자 다크하칸 대 다크하칸 싸움 할때는 마컨 마컨보단 피드백이에요 무조건 피드백이 더 빠르거든요 최강 이리로 오시구요 신세계를 보냅시다 아 야 마컨 했는데 뭐야 마컨 했는데 야 그리고 얘는 왜 여기로 갔대 새로 나온건가 여기서 일단 신세계 보낼 수 있으면 좋은거니까 아 방금 초기화 떴었었는데 근데 지금 점수가 다들 낮아서 상관없어요 사실 이거 들어가면 끝나는거거든요 일부러 안 끝내는거야 즐기기 위해서 좀 더 신세계 빨리 가세요 한명밖에 안갔어 아 다크하칸 잡혔네 이제 협동해서 나를 막아야지 다 동맹해가지고 방금 게임 끝났는데 아니면은 그렇지 방장이 나를 강퇴할 줄 알았어 나는 이럴 줄 알았다 결국에는 예 강퇴당하네요 끝났네 항상 저거 그냥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좀 더 즐길라 그랬는데 방장이 강퇴해버리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